그래서 이렇게 M1 울트라를 장착한 맥 스튜디오를 보면 참 되게 흥미로운 위치에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거는 파워맥 G4 큐브의 복각이다 돌아온 거다 딱 보면은 맥 미니랑 그 다음에 맥 프로 사이에 딱 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생긴 게 그냥 누구 말만 따른 맥 프로 한 3개 정도 쌓았다고 봐야 되나 얘기를 맥 프로 3개 정도 쌓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늘어난 부분 안을 보면은 죄다 펜이에요 그 이제 냉각 장치가 되게 크게 돼 있고 어 그래서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거기서 펜을 돌려서 뒤로 빼는 구조로 돼 있어서 뒤에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아주 포트 대단치가 벌어져 있고 썬더볼트 4 포트 4개 그 다음에 이더넷 10기가 비 이더넷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여태까지는 막 뭐 아이맥 프로 아이맥 프로도 아이맥 프로도 기본이었나 일단은 맥 미니는 옵션이었고요 아마 아이맥 프로는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10기가 비 이더넷 주는 게 그 다음에 어 usb a 포트 2개 hdmi 2.0 그러니까 2.1 아 몰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땅공객님 아 hdmi요 저거 2.0이에요 2.0인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뭐 2.1이던가 뭐였던가 아 그래요 그냥 2.0이라고 칩시다 예 뭐 옛날 옛날에 2.0이라 불리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4k 60까지는 될 거예요 아마 그러고 어 앞에는 뭐 이건 사양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하여튼 usb c 포트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sd 카드 슬롯이 앞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훨씬 쓰기 편하죠 뭐 아이맥 같은 경우는 sd 카드 슬롯이 뒤에 있어서 꽂을 때마다 뒤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 얘는 그냥 앞에서 그냥 쭉 꽂으면 돼요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고 뭐 하나 안쉬운 거 헤드폰 포트도 앞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스피커에다가 꽂을 거를 생각을 해서 뒤에다가 해놓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뭐 헤드폰을 하실 거면 앞으로 헤드폰을 자주 꽂는다면 앞으로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뭐 그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usb a 포트를 하나 정도는 앞으로 빼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뭐 그거 빼고는 대부분 다 그렇고 여기에는 기본이 m1 맥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상위 모델을 m1 울트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usb c 포트가 m1 맥스 버전이면 일반 usb c 뭐 usb 3.2 gen2 뭐 그렇고 그 다음에 m1 울트라가 되면은 거기 앞에도 다 썬더볼트 4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m1 울트라 버전 같은 경우는 쪽 한 1키로 정도 더 무겁다고 해요 그 이유가 안에 이제 히팅크가 방열판이 구리로 만들어진답니다 m1 맥스 버전은 알루미늄으로 방열판을 만드는데 그래서 구리가 알루미늄 보다 더 무거운지라 그것도 다 같이 무게가 무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뭐랄까 제가 만약에 이제 그냥 맥북 프로 하나만으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아마 얘를 데스크톱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지금 제가 이제 맥북 프로를 m1 프로로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아마 m1 맥스는 저한테 좀 오버킬했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1 프로가 들어간 맥스튜디오를 내놔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좀 프로세서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긴 하겠지만 m1 프로가 들어간 데스크톱이 지금 없잖아요 그냥 다 m1 맥미니거나 아니면 m1 프로 건너뛰고 맥스 울트라 맥스 울트라가 들어갔으니까 프로를 어디에다가 넣어줘도 됐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24인치 아이맥에다가 넣어주면 되나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긴 한데 다행히도 제가 뭐 일단은 저 땅콩 오객님이나 저나 뭐 둘 다 이제 하나씩 맞추긴 했어요 저 이제 땅콩 오객님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뭐 포트 이제 그런 거 뭐라고 했었죠 그때? 아 그 포트 제한 때문에 짜증나서 업그레이드 생각하다가 맥스까지 올라와 버렸다고? 아 뭐 네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 맥스 버전 맥스가 m1 프로보다 일단 포트 아무래도 뭐 이제 프로세서 자체가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맥북 프로보다는 좀 더 포트 셀렉션이 더 넓어진 거 제 생각에는 뭐 아무래도 m1 맥스로 시작한 거 덕분에 이제 아무래도 대역폭이 더 늘어난 것 같고 그 말인즉슨 m1 맥스 버전의 이제 맥북 프로는 모든 포트 대역폭을 다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아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맥북 프로랑 비교했을 때 썬더볼트4 포트를 하나 더 주고요 거기에다가 usb 사실상 4개를 더 넣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usb 3.2 젠 머시기 포트를 왜냐하면 usb a 두 개가 있고 앞에 usb c 두 개가 있으니까 총 4개를 더 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대역폭이 더 있었죠 어떻게 보면 m1 프로의 두 배인 거니까 m1 맥스가 그러니까 더 있었는데 뭐 다양한 이유로 그냥 똑같이 포트 배치는 해준 거고 그리고 저는 가격이 1999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로 1999부터 시작해요 발표고 와 저걸 맞춰서 내가 이랬는데 그간의 애플 무당질이 완전 헛발은 아니었나 봐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6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1 맥스 버전 m1 울트라는 3999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53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 밑에 이제 m1 맥스에서 그 이게 뭐냐면은 530만원짜리 버전은 이제 1테라 ssd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하면은 512 ssd가 들어간 버전을 해서 조금 더 싸게 할 수는 있어요 이제 뭐 한 27만원 정도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뭐 네 저는 안 합니다 네 512는 조금 운용 이제는 운용 특히 이제 맥스튜디오 정도급의 그거를 구매를 하시면 용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뭐 영상 편집을 한다고 하면 이제 1테라 바이트면 예 아마 이 정도 사양을 쓰신 분들은 이제 4k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프리랜더 캐시 조금만 쌓이면 1테라 금방 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거를 돌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참고로 이제 팟캐스트 편집할 때 이제 에피소드당 용량 하나가 한 이제 거의 1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면은 이제 저 아무래도 뭐 저도 그래서 512로는 좀 부족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테라 이번에 맥퍼포로 살 때 조금 무리해서 1테라로 했고요 1테라에 32기가였고 그다음에 뭐 다행히도 이제 회사에서 새로 지급받은 아이맥도 뭐 1테라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내가 맥에서 좀 그런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1테라는 거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직도 128기가짜리 SSD로 잘 사는 분들도 몇몇 강은옥 보입니다만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네 좀 일단은 또 저희 블루님도 오셨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 또 합합해봅시다 각자의 사양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저 누구야 티더미닝부터 해봅시다 물론 이미 맥민이 가지고 계시긴 한데 저는 일단 울트라까지 쓸 리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맥스를 택하고 그다음에 맥스에서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맥스에서 그쵸 16코어 그 뭐야 GPU는 24코어 기본이 24코어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건 왠지 어... 기분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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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기분 알아 예... 기왕 사는 거 약간 이런 거죠 그쵸 기왕 사는데 그리고 참고로 맥스튜디오는 모든 M1 맥과 똑같이 업그레이드가 안됩니다 처음에 잘 고르셔야 돼요 참고로 네 그쵸 어... 그런데 여기다가 또 오프레이드 옵션을 보니까 가격이 또 이게... 아... 그렇죠 또... 그렇죠 얘네들이 아주 죽여주죠 그쵸 그러니까 어... 그냥 저는 32코어로 35... 35 GPU를... 아하... 했고 네 27만원을 누르고요 어... 그러고 또 M1 울트라를 고르지 않고 M1 맥스만 고르면 또 메모리는 128GB를 못 골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 옛날부터였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64GB로 오우 야우 오우 세 막 지르시는구나 이거 하하하하하하 살 건 아니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 그래요 우리 모두의 꿈이지 네 꿈은... 꿈은 크게 하하하하 소박하지만 크게 어... 그러고 어... 용량도 이제 오일리가 기본인데 어... 1테라 뭐 그렇죠 최소 1테라는 해줘야죠 네 최소 1테라는 해줘야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뭐 소프트웨어 고르라고 돼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보니까 377만원이네요 네 그렇네요 377만원이네요 뭐 내 맥북프로... 제가 맥북프로 교육할인 안 받고 샀으면 아마 이 가격이었을 거예요 377만원 그 제께 이제 M1프로에 32기가에 그리고 뭐 1테라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이거 이 가격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학생할인 들어가서 이제 지인 찬스 학생할인을 써서 사실 저 저 지인 찬스였어 저 딴... 저 여기 여기 있는 분 지인 찬스였어 사실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렇고요 어... 그 다음에 저 땅콩어갱 해봅시다 저는 어... 일단 24코어짜리 맥북프로를 쓰고 있는데 살 때도 기분이 안 냅히긴 했지만 지갑이 거기까지 밖에 안 냅혀서 쓰고 있거든요 아 근데 24코어짜리 좋아요 여기서 8코어 더 늘어난다고 이제 삶이 8배들 좋아질 것 같진 않아서 삶이... 삶이 27만원만큼 더 좋아지네요 꼭 그럴지... 그럴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일단 기본형으로 갖고 32기가바이트면 제가 하는 거에서 별로 램이 모자란 일은 잘 없었고 예... 근데 512메가...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는 안 돼 512테라 바이트면 안 되지 512테라요? 와우 512테라... 1테라 바이트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2테라 바이트는 할 것 같고 오... 야우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아 예... 왜냐면 내가 1테라 바이트면 삶이 그냥... 용량 걱정 없이 아주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어... 어... 아니었어 2테라는 돼야 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 유튜버들 막 4테라 이렇게 사는 거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어... 그러면 얼마요? 유튜브 하세요? 막 이러고 아니요 하하하하 아니요? 어... 와... 350만원... 와우 에헤 350만원 잠깐만 정신이 좀 차려지는데 어... 일단 난 이렇게 살 것 같애 울트라는 안 살 것 같애 네... 울트라는... 울트라는 여기서 곱하기 2가 되는데요 네... 대박이다 저도... 어... 해보죠 일단은... 블루님을 맨 마지막으로 두고 저는... 으... 야... 참... 그렇죠 저도 M1 울트라를 할 것 같진 않은데 M1 맥스를... 아... 저도 그래요 저도 24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M1 프로에 지금... M1 프로도 사실 제가 CPU 우선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코어에... 16... 아니 14코어 GPU에요 그런데 지금 GPU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M1 맥스 24코어 하면 될 것 같고 메모리... 아... 메모리가... 음... 그래도 데스크톱인데 64? 를 하고 사실... 굉장히 가분하거든요 저 지금 32기가 메모리짜리 M1 프로도 어... 스왑이 100메가밖에 안 돼요 으... 근데 스왑을 하긴 하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아... 뭐 저도... 뭐 저도 이제 땅콩 오객 말맞다나 2테라 정도는 SSD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4만원이 나옵니다 400만원 넘었는데 씨... 그렇습니다 아마 메모리 넣은 게 크리티컬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에...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에... 블루님 블루님이... 블루님은 두 가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추천 사양이랑... 그 다음에... 직접 사양 나는... 본인이 결제하신 사양 에... 결제하셨나? 개인... 개인 욕심 사양이라 그러지 어... 일단 저는 그... 뭐... 당연히... 제 개인... 사양부터 말씀드리면 어... M1 울트라 20코어 CPU 64코 GPU로 가구요 오우... 끝... 끝까지 간다 하하하하 야우... 메모리는... 128은 저한테 필요가 없어서 64로 가구요 네... 저장장치... 제가 지금... 맥북프로도 2테라 쓰고 있으니까 2테라로 가면 728만원에 끝나네요 오우... 야우... 아 잠깐만... 옛날에는... 그니까... 그게 있었거든요? M1 울트라를 사면은... 저... 예예예... M1 울트라를 하면 512기가 SSD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선택을 못하네? 네... 최소 1테라부터 선택 가능하게...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뭐... 그러면... 아니... 아까 그... 27만원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은 거의... 취소하는 거네... 아마 그 사이에... 그... 허점이 있다는 걸 발견한 애플이 아마... 그걸 바꾼 것 같기는 하네요... 원래는 이게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M1 울트라에... 12기가 SSD를 조합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흠... 뭔가 바꾼 것 같네... 뭐 하여튼... 그렇군요... 그냥... 결국은 거의 최고... 사양 아니에요? 이 정도면... 메모리 빼곤? 메모리랑 SSD 빼곤? 메모리...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제는 고를 게... CPU... 어? SOC 밖에 없으니까... SOC에서는 최고 사양을 했죠... 으흠... 그리고 이제 추천... 는 조금 많이 갈리긴 하겠다... 뭐... 어떤... 근데 추천은 사실... 목적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 가벼운 작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제품 자체가 이제... 그런 분들을... 가게스로 나온 제품이 아니고... 음... 음...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M1... 그러니까... M...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데스크톱 옵션이... M1 제품들밖에 없잖아요... M1 맥 미니나... 이제 M1 아이맥인데... 둘 다 메모리가 16기가에서... 맥스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2기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그냥 맥 스튜디오로 그냥 바로 넘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또... 이게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약간의 있는 분들에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라인업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 사이... 라인업 사이를 채워줄 제품이 또 이제... 출시가 될 거니까요... 맥스튜디오 말고... 맥 미니가 이제... 프로 달고 나오려나?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M1 프로를 달린 뭐... 맥 미니든지 아니면은... 맥스튜디오든지... 나와서 그거를 채워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은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그냥... 없는 상태에서 보면... 네... 성능이... 저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보신다고 가정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성능은... 바다익선이거든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양대로 그냥 가시는 걸로... 음... 그... 750만원 옵션... 728만원... 728만원... 728... 오케이... 뭐 다다익선이면 그냥... 8테라 SSD 미친 척하고 와죠... 아말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 8테라는... 4테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8테라는... 아... 아닌 것 같아... 네... 음... 참... 네... 그렇습니다... 이게... 2테라에서... 4테라까지는... 얼마야... 130만원인데... 여기서 또... 4테라 하면은... 160만원이 뛰어버려가지고... 음... 꽤나... 엄청난 주장을 해놨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 인텔 12세대 12900보다... 12900K랑 비교를 했고... CPU는... 저... RTX 3090이랑... 비교를 했고... 막 이랬는데... 사실... 뭐... CPU 같은 경우에는... 멀... 멀티코어... 성능이구요... 일단... 뭐... 그렇죠... 네... 멀티코어 성능이고...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저 그래프가... 크게 틀린 그래프라고... 보이진 않구요... 네...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약을 친 것 같아요... 음... 뭘까요? 뭐... 무슨... 뭐... 컴퓨터 성능일까? 뭐... GFX 벤치나... 요런... 벤치마크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어... 잘 나오는 시나리오를... 고른 것 같고... 음...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RTX 3090이... 자기 풀파워를 못 내는... 그런... 아... 시나리오를... 고른 것 같고... 사실 이제... 테라플롭트로만 따져봐도... 지금 이제... M1 울트라가 21 테라플롭트고... RTX 3090이... 뭐... 이건... 이론적인 피크이긴 합니다만... 36 테라플롭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라플롭트로만 따져도...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피크... 연사 성능만 따져도... 이제... 체크 차이가 좀... 많은 칩이라... 요거는... 그냥 뭐... 최대 성능은... RTX 3090이 좋고... 뭐... 전성비는 당연히... M1 울트라가... 훨씬 좋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M1... 이제... 맥스튜디오의 이제... 전력 소모... 이런 게 공개가 됐었는데... 왜냐면 이제... 얘네도 환경 리포트 이런 걸 하니까... 근데... 굉장하긴 하더라고요... 그... 뭐냐... 그... 얘네가... 잠시만요... 이게 어디 있냐... 아이들이... 아이들 상태에서... 그... 그... 디스플레이를 켜놓은 상태가... 11W 정도라고 하고요... 이제... M1 울트라 기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립일 때가 1.5W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적은 편이긴 한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맥프로의 깡통 제온 8코어짜리가... 아이들이 100W가 넘어요... 10배지... 10배... 그게... 그... 뭐냐... M1 맥스 성능 리뷰... 아직까지... 릴리지는 안되는데... 이제... 준비하면서... 그... 얻은 데이터 중에... 어... M1 맥스... 빅벤치 멀티코어... 돌리면... CPU가... 평균적으로 한... 25W 정도... 전력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 12900HK... 지금 이거는... HK... 그... 노트북용... 네... 12세대 노트북용은... 이제... 어... 멀티코어 성능이... 맥스보다... 한... 5% 정도... 높고요... 근데 이제... 전력을 한... 100W 정도 써요... 노트북이... 아이고... 그... 그래서 이제... 요... 100W 가까운 전기를 쓰는 거는... AC전원이 아닐 때는... 유지가 불가능한 거라서... AC전원을 빼게 되면... 45W 정도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요렇게 되면... M1 맥스보다... 성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 더 많은... 전력을 쓰면서도... 더 낮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애플 그래프 자체는... GPU 그래프는... 정말 그렇게 나올 거 같다고... 얘기했던 게... 그냥... 정말 그런 거 같아요... GPU는 조금... 네... 뭐 좀... 그... 살짝 좀... 스파이스를 좀... 친 거 같긴 한데... GPU는 그러니까... 유리한 시나리오... 조미료를 좀... 좋은 거 같고... 네... 뭐 그건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거지... 문제는 이제... 누가 더 노골적으로 하냐... 이 문제긴 한데... 네... 네... 그건 전통적으로... 경쟁사들이 좀 더 많이 한 거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렇긴 하죠... 하여튼 그래서... 맥스튜디오고... 뭐...